아이고야, 벙개야. 아이고, 벙개에 상처가 너무 심하게 났다. 누구랑? 어? 너 누구랑 싸우냐, 누구랑? 야, 좀 심각한 것 같은데, 잠깐만. 좀 패인 것 같지, 살이? 어? 지금 저거는 오늘 그런 것 같아. 지금 오늘 그런 것 같다. 딱 보기에, 그치? 와봐, 일로 와봐. 옳지, 옳지, 옳지. 아이고, 착하다. 괜찮아. 여기까지 와봐. 어쩔 수 없어. 한 두 번만 더 하자. 아, 일로 와봐. 맛은 있었잖아, 벙개야. 이거 가까이 와야지, 하지. 옳지. 자, 옳지, 옳지. 야, 저 고름 찼다. 저, 저 고름이 나왔다, 야. 사 ending. heter 슬퍼 베 выпол banco. 자, 이렇게. 그래. 어, 일단 됐고요. 한번. 응, 됐어. 자, 이제. 괜찮아. 자, 더 먹어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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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어 뭐야 오 깜짝이야 나 진짜 놀랐어 치트 한 마리가 나한테 달려드는 줄 알고 어 뱅숙이 오 진짜 깜짝 놀랬다 어떻게 둘이 같이 왔어 자 우리 번개 얼굴 한번 보여줘 봐 번개야 저기가 이제 딱지가 좀 진 거 같아 번개 얼굴 많이 좋아졌어 그치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연치유로도 됐겠지 이제 아니 근데 저기 또 싸우지 말아야 될 텐데 자 많이 나왔죠 거의 다 나은 거 같은데 철만 나면 될 거 같은데 이제 약 좋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